주방에 계신분이잖아요 빨리 저 방 다시 하죠 지금 어떻게 알았지? 와 너무 잘한다 왜? 다 먹은... 맞지 않아요? 맞는걸로 아는데? 우와 졸랐어요 잘 부네요? 진짜로? 와 대박 잘 막는다 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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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저렇게 연도까지 붙이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다른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오예 당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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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툭 이야..힐이 피해지네 멋있다 아..왜 뽁뽁 딜레이 상상도 뭐였네 아 안다 그게 근데.. 잠시만요 아 깜이 우와 졸랐어요 안았네 그렇지 상단에 피 노리고 쓰는거라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아마 한 3개월을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아 뭐야 우와 또 왔으 또 왔으 형님 이게 벽광이 되나요 나이스 잘못 때렸다 아..어 죽네 나이스 그쵸 그쵸 그를 그렇게 살거면 애초에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죠 와.. 지린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퍼리 충고자 빠세이 빠세이 근데 종단 아주 세나한테 지니까 무슨 800점 830일까 아.. 얼탱이가 없네 에너지 포로시 에너지 포로시 와.. 에너지 포로시 조심했는데 맞았어 와.. 헬로우 헬로우 몰라 엘바한다 줌 아.. 오예 제발 뱉 아이씨 지네 비가 헉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прям10 치시었다 아우야 아 버튼이 레아에 가있었어 멍청한 좋아요 뭐해 게맛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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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시 게임 아 땡큐 땡큐 브라더 아 예스어얼 안돼 노오오오 왓 더 퍽 이즈 데미지 예스어얼 좀 따뜻 추운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아 왓 더 퍽 흐흥 졸!! Rockefeller 어.. 안 좋아요 이거 저그 손오공이냐? 아.. 진짜 리스크 없는 떠퍼 store 졸!!!!라 사기 노오오오오오 뒤 아 근데 그만큼 차였어 저게 엄청 리스크 리스크 하진 않아 아 앉았네 아 이런식 더 온다 이거 조심해라 ㅅㅁㅌㅌㅅㅇ 와 저 또파 진짜 역겹다 진짜 너무 역겹다 저거 기술이 이거 이제 자온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야죠 아 실시간 부풀싸 오케이 와 이래 아 3타가 있어 형 아 진짜 뻑 아 지렸네 압박을 잡기로 견뎌내시네 싹당이다 어 오케이 좋아요 아 미친 떡볶이 나이스 딴 놈 아 안된다고? 시발 아니 왜 개개 토포로 어허 어허 홀렸어 이 씨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아니 왜 두 번 놀랴 아이씨 야 돼 아 아 아 아 아 랑 추헴 아 아 아 아 아 아 저의 그리고 Min 헉 아 와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어떤 클로서를 워스 밸루 밸루 홀 해안에는 가죠 무조건 무조건 가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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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요? 렛 안 나가! 어 렛 발동이 안되는구나 니나 히드캐들 죽은거야 내가 질렸다 안앉아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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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냐? 가져야 수고 트래시블 캐릭터 아 큰일났다 한 det 워! holy moly 아 아 아 음 라운드 2 fight 아 왜그래 라운드 3 아아 들어가자 오 피했어 허허? 들어오네 안 썼어요 이거 아아아아아아 소리 따지곤 난다 왜? 뭔지 배웠는데 적중해보자 나이스 아 미친 캐릭터 아니 말도 안 돼 아 아 아 말도 안 돼 레이나 우종이랑 졸라 차이나요 얘건 짧아가지고 와 레이나는 그냥 고우키급이던데 아 으흠 라운드 1 파이트 오케이 지렀다 와 이게 파래가 되는구나 이제는 아 아 이렇게 되네 아 아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흐흐 어 막았는데 와아아아아아 지니어스 플레이 어엏 수 bacon 야! 아니 왓 더 헬 디스 컴보 까아 까아 2-1 보시면 안돼! 안돼! 호오오오 뇌빌의 무시는... 뇌빌의 무시는... 가보자 가보자!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용심냈다 어헤헤헤 여기 안앉는다 오예 효과는 예썰어 round 3 fight 한 번도 안 먹으시다가 듣기가 없어? 잘 지겼다 아 너무 멀리 가요 장애다 장애 맞지? 아 일부러 쓸 때 맞춰서 끌퐁 했는데 그걸 참았다가 때리시네 침착하신 분이시네 개마 이거 아니잖아요 아 제발 좀 이걸 참고 있네 나이스 워크 홈보 키라스 체인님 어서오세요 중단님 어서오십쇼 아 늦게 썼는데 이분 안되시네 컴보여 컴보여 아주 무겁습니다 개마 아아 나락 한 번 막히고 게임 터졌다 아아 아씨 게임 터졌다 아아 되게 안앉으시는데 아우 병 아우 개마 나이스 아우 아 몰라 질러 나이스 으아 아 잘한다 아 형 그만 때렸어야 되는데 실수 그만 그만 진짜 그만하면 어떡해요 와 강단이 있네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나 아프네 막히니까 지겹다 아 제발 벽하면 죽는데 아 저걸로 이제 벽머리가 되는구나 어 올라왔나 갑자기 아이씨 망했다 이제 안키로 맘을 먹었다 통발을 너무 덜 깔았어 와 콤보 개잘렀는데 아 아 개막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와아 일단 맥스팟 하수 때렸는데 흑흑흑 흑흑 흑흑흑 흑흑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아아 카운터 오셨네 해보기나 제발 아아 죽었다 아아 한번만 쓰게 해줘라 한번만 진짜 아 안철님이라고요? 와아 와 이제 저 안철님한테 이제 제가 강해졌네요 소리 들어야 되네요 죽었다 너무 강해지신거 아닙니까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데 아 잘못 때렸어요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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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칠거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쿠 콤보가 되나 콤보가 되나 아름다워 나이스 라운드 3 파이트 오케이 아 쪽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일람 죽어요 어우 다행 질 수 없어 안틀어 놔 가지고 아 왜 강릉 2번 뜨냐고 런 어 뭐야 오 나이스 아 반시계로 나락을 피해 아 쩔었다 맞을걸 아 아 아 아 아 아 맞노? 싸 어 끝났나? 아 살았다고? 요렇게 요렇게 에이 미드 왜 요렇게 어우 잘 보세요 형 아 끝거리에 안풀릴까 저끼가 아 개망의 딸이 아 왜이러지 아 아 존나 날피해 무슨 시계로 피하세요 이씨 개짜네 잘 될까 아 제발 형님 아 아 아 아 말린다 어떡하네 아니 이게 초풍이 못건지네 잠시만요 질문 그만 왜이러지 빠케미게 주문 x 그럼 잡아냐 도 SPD 기회가 오 오 오 거잖아 어? 기회인가? 와 이스 예전에 재작년인가 아주 세나들이냐 라운드 1 화이트 와 씨 나이스 어떻게 됐어요? 잘하네 잘하네 오디 반식이 쳐 오디 반식이 쳐 나이스 오디 반식이 쳐 나이스 아 그만해 아 쟤 아 아 아 쟤 아 아 아 아 정말 씨 아 손이 본능적으로 기원초로 가네 나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좀 치자 아 왜? 와 아 이씨 아 개 빡도네 하하하하 쩝쩝 보살? 어? 아 예 아 사스가 이렇게 오케이 안돼요 으어? 존나 아파 그게 아니야? 어? 으어? 예 Pass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무섭네 어머나 아 넘었어 잘 안풀었어 아 형 제발 와 개선아 아 공중 데미지야 아 어우 다행이다 아 기본 총알 너무 안 나가 좋은데 아 아 아 나이스 원투 포스리 하나씩 좀 갖다 올게요 아 릴리 뭐 아 어 쌉촌 아프네 왜? 왜?? 안나가 왜이래 아잇! 방금 레이지 아니었습니까 저? 아이씨 콜라다를 다 쏟아보었다 다 쏟아보었다 아니 왜이러는거죠? 아아..잠만하네 조신홍 아! 레아 눌렀는데... 펑 아이씨 되게 잘한다 울망이 오? 나이스~~~ 투미? 아 노린거구나 좋은데? 알략 쓰잖아 왼신 미스나서 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아 다행이다 미스날 뻔 다행이다 아니 난 질땐 400몇점 까했는데 왜 이기니까 500점도 안주냐고 200몇점 주고 있네 아 아까 첫판이랑 똑같은 상황이네 야 퇴쇠가 왜 쟤 와아아아아아아아 오예 안풀려요 왜 안맞아요 아 나랑 한번 썼다 하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닥이냐 이거 공중이냐 하아 어... 나이스 버릇이죠 이게? 쓰면 안되는데 그리고 저 짠손 터뜨려 아 괜히 했다 손발할걸 아 이거 내가 너무 안이랬다 8인데 8이라고 왜 나가고 끊을라 했니 8이라고 쓴 내 잘 못했다 하아 쓴 내 잘 못했다 쓴 내 잘 못했다 아 있어 1라인시 도쿄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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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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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온다 이제 아 아 아 아 고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보밀에 안맞는거죠 당황 당황스럽네 오우 라프 이긴 듯 어씨 여기 보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찢었다 리프 너무 아픈데 어 지밀마자 실제 불이 딱 젖을거죠 총괴가 잘했다 너무 좋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문 안 내리십니까 아 아 아 나이스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연기에 심리하기 싫어요 죽어주세요 오케이 왜 1300점 줘? 나 황금단 연승이었니? 드디어 1점 이거 오자 아 형 괜찮나? 오야배구니 Jetzt 왜 기고 있어요 simples igue있어요 나이스 어 형아금 찢었다 5 3 5 아 뒤야모였을줄 알았지 아아아아아아아악 형 어 안녕하세요 어 그만해 뭐야 아오 아 망했다 오예 어떻게 해야하나 이거 아 으악 와아아아아 펭 잡는거 지렸네 아 깜짝 놀래라 너무 좋구요 에? 아 씹어봐 아 아 개망했는데 어 루이지 얼치갓 아 니난데 어떻게 이기지 킹덤님이 좋아하는 니난데 난리는거봐 너무 좋고 너무 좋고요 이제 샤오에서 니나로 갈아타 보시는게 어떨까요 미친게임 저 띄운것도 신기하다 와 홍보 잘 넣는다 왜 맞는데 가서있구만 역아이벌이 두대맞고 죽네 가짜 유부녀 아웃 아씨 어떻게 열리는거에요 저기좀 뭐야 저기좀 쓴 사람 처음봐요 멋있다 저거 진짜 처음봐 아잇 조땀 개만맞아서 죽는다 이거 오예 어예 아 merchandise 아 왜 맞았지? 형! 아 레아 선데! 아! ㅈㄴ 아깝다 형! 아아 그만 망해 다리 그만 써 그만 버튼 그만 눌러 미쳤는데? 우와 이걸 역전했어 나이스 아 좋았다 아 이거 이겨야 저 3연 뻔는데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응 라운드 1 화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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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